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하자 피해 신고가 닷새 만에 1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관건은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인데 지난 3년간 200명 넘게 가해자를 잡아들였지만 그중 단 12명, 그러니까 4.7%만 구속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저도 당했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당해서. 이런 일이 이번에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나와 내 주변의 일상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놀랐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많고 범죄 대상엔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5일 동안 들어온 피해 신고만 11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7명을 검거했는데 그중에 6명이 10대입니다. 인천에선 불법 합성물을 유포한 혐의로 남자 고등학생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처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위 영상물 범죄로 붙잡힌 257명 중 12명만 구속됐습니다. 4.7%입니다.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떨어집니다. 재판부에서도 사실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 규모가 훨씬 크지만 짐작만 할 뿐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선 함정수사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이 불법 영상물을 직접 삭제하도록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